이쪽으로 와보실래요? 아저씨 두번 때릴 수 있어요? 주로 악마야 릴리스 릴리스야 니가 뭘 할 수 있냐 릴리스볼 릴리스하고 뭐하지? 그나마 그나마 하면 좋긴 한데 이중일택 웰컴이었구요 문을 열구요 소환은 막상 소환을 했는데 당장에 할게 없어요 유사 마이크 값이라도 보내드리고 싶네요 도네이션 해주세요 그러면은 장난입니다 아 맞다 치즈식 오늘부터 오픈인가? 언제부터였지? 장례식이라고 할게 있나 또 도로를 뭐 안 던져줘도 지금 뭐 속고 세마리 맞스러워 여주 공인하니니까 할만하나 얘가 이해배틀인가 봅시다 일단은 저것까진 예상한봐요 저것까진 예상한봐요 어? 형 작동안해요? 하잖아요 왜그래요 갑자기 됐다시 놀래라 정일사도 초중무사가 악마같은 라비빈스를 구역중이네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초중무사 옹호한 사람이 많죠?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옹호한 사람이 많아 얘를 못죽인다는게 문젠데 그럼 이거 해야지 뭐 한장 드로우 아이아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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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로우 오뚜기 가로막 일단은 드리얼 감 한번 봐 또있냐? 안 돼 잠깐만요 얘 효과가 어디보자 아 되던가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아저씨 두번 때릴 수 있어요? 아이아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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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몬드